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피아리스 김현정입니다. 여러분 제가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. 5월 10일 금요일,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수원 임계동에 있는 제1야외음악당에서 바로바로바로 거신의 랩소디&블루를 연주하게 됐습니다. 저한테는 너무나도 뜻깊은 연주인데요. 수원시안과 처음으로 제가 협연을 하는 그런 날이에요. 근데 거신의 랩소디&블루가 작곡이 된 지 100주년이 되는 연이 2024년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특히 또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즉흥을 하면서 카덴차를 연주를 할 건데요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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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